춤추는 신발 옛날 열두 명의 아름다운 공주들과 임금님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이면 열두 공주의 신발이 다 달아버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공주들이 밤새 무엇을 하길래 신발이 누더기가 된단 말이냐? 임금님이 이렇게 묻자 열두 공주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저희들도 모릅니다. 분명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신발이 저렇게 달아있고 온몸은 너무 피곤해 일어나기도 힘든걸요. 너무 답답한 임금님은 온 나라에 방을 내었어요. 밤새 공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이웃나라 왕자들이 찾아와 알아내려 했지만 모두 중간에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전쟁터에서 돌아오던 병사가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먹을 것을 좀 나눠주시구리요. 병사는 갖고 있던 빵을 할머니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투명인간이 되는 망토를 주며 궁궐로 가보라고 했지요. 병사는 궁궐로 가서 공주들의 방을 지켰어요. 자정이 되자 공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요. 잠든 척하던 병사는 망토를 두르고 공주들을 따라갔지요. 무엇인가 홀린 듯한 공주들은 금색 은색의 아름다운 나뭇잎이 달린 숲을 지나 호수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열두 왕자들은 공주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 성으로 갔지요. 밤새도록 열두 왕자와 공주들은 춤을 추었어요. 저럴수가 공주님들의 신발이 달아버리는 이유를 이제 알겠군. 날이 밝자 병사는 궁궐로 돌아왔어요. 병사는 은빛금빛의 나뭇잎과 왕자들의 술잔을 임금님께 보여주며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당장 공주들의 침대 밑을 막아버려라! 임금님은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혀 소리쳤지요. 지하에 사는 왕자들의 주문에 걸려 밤마다 춤을 추러 다니던 공주들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춤을 추러 가지 않았어요. 임금님은 병사에게 상을 주고 큰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었답니다.